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먹방은 롯데마트가 아니고 롯데리아에 불가비 라지 세트 하나랑 그리고 쇠쇠치킨 매운맛 하나랑 치즈스틱이랑 오징어링 이렇게 3개 준비했습니다. 잘 먹을게요. 이게 가격이 가격도 많이 나오고 양도 많은데 화면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안들어서 약간 조금 그렇다. 음 그게 조금 그렇다. 아 초콜릿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초콜릿이 초콜릿은 후식이에요. 후식. 우리 이블리님 한개 우리 손가락님 한개 고맙습니다. 히로파님 따뜻쌩님 어서와요. 히로파님 몸은 어때요? 아 맞어. 택택택님 내가 오늘 왜 찍힌지 알지? 맨날 녹화만 시작하면 다른 사람 된 것 같애. 유튜브 뮤직이 같은 질주나 이러시는데 맞아. 오늘부터 진짜 슈기처럼 한댔쩌. 근데 먹다가 진짜 내 생각처럼 하면은 제일 것 같애. 저 오늘 완전 많이 부었죠? 오늘 얼굴. 이거 옷이요. 지금 언프리 랩스타에서 르시아미 이버송돈 오신 거 알아요? 어제 알았어요. 어제 제가 유튜브에다가 성대모사 영상 올렸거든요. 프리티랩스타가 성대모사한 거 동영상 녹화해가지고 유튜브 업로드했는데 보신 분 있나? 봤어요? 봤어요? worden p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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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제가 생방송 시간이 거의 11시 반쯤 시작을 요새 많이 했었는데 좀 평소보다 일찍 시작하니까 시청자가 조금 적네요 원래 평소보다 조금 적어요 조금 오오옹 우리 여기 있어요 으흠 길쌈, 유 랄나 앤 티첼 무서워하지 말 언니는 니 편을 일쌈 브르타타 띄어 노래 들어볼래? 음 흐흐흐흐 콜라멘 표정 콜라멘 블루 라즈 세트여서 포테이토 칩이 많이 온요 filt справ 벤츠 성대모사 과자 이러시는데 사비발언은 하시면 안되구요 어 오 우리 코마루님께서 별풍선 상해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사비발언 하지마요 이거 총 15,000원인가 그래 15,000원 초콜릿은 뭐야 이랬는데 이거 후식으로 먹으려고 후식으로 먹으려고 이거 페르르 샤낭 방송하는거 안 지루하세요? 지금 제가 오늘은 잠을 많이 못자가지고 졸려요 졸린데 주말에 졸려가지고 자고싶은데 엄마가 밥먹으라고 막 깨우네 약간 그런느낌이야 아 졸려 제가 일어난지 얼마 안됐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팬분들도 그렇고 우리 연결팬분들도 그렇고 시간이 제가 생활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기다리다가 잔다 그래가지고 잠든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일찍 오늘 일찍 쳤는데 안왔어 음 여러분들은 뭐야 시각시각에나 양념 양념 그 포테이토 시켜먹을 때 무슨 맛 시켜요? 매운맛 치즈 아니면 매운맛 치즈 아니면 매운맛 언니 기분 안좋으세요? 이러시는데 근데요 러브님 그 아까전에 그 BJ레비님 방에서 왜 강퇴 왜 당했어요? 내가 먹방 전에 배달오기 전에 먹방하시는 분을 쭉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강퇴 당했어 슈기 러브님 왜 말해 언니가 혼내줄게요 왜 당했어 우리 콜라님 팬그룹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오늘 잘못 짜가지고 나와 잘못 짜가지고 얼굴 보는거 봐 avoiding 넌 으어? 은? 으어? 娘 belongs 병아 pandemic 주세 장 Nan 에잉 도이 철 에잉 똥 뿌링뿌링뿌리리링 한개 고맙습니다 왜 애교부렸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 내가 짜여진 초콜릿 고마워요 할리리? 하이 할리리? 아 슈기 로브님 내 얘기했다고 강퇴 당했어요? 타비 발언해가지고? 음 알았어 하지마 그러면 응 그거는 잘못했네 응 나도 타비 발언 강퇴하는데 레비님도 타비 발언 강퇴하는거 아니여 그지? 할리? 하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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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야 될 것 같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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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디다스 뭐해요? 이런데 칼그리 씹어줄게 찢어줄게 똥꼴을 존나 빨고 똥꼴을 존나 빨고 엄매야 쯧쯧쯧쯧쯧쯧쯧쯧쯧 오케이 고맙습ㄴ다 나 조금만 더하며 여러분들 나 유투브 10만이에요 구독자 음 나도 유투브 트로피 좀 받아보자 유튜브에다가 슈기님 말고님슈기 검색하세요 닌슈기 트로피 준대 트로피에 은하 그거 아디다스 그래피 크루 뭐라는데 몰라 나도 언니가 사왔길래 내가 첫 갯이 있어요 오늘 여기 짱짱 많이 먹었어 오늘 4시간인가 밖에 오자갖고 아 맞어 나 술먹방 언제 하지? 언제 하지? 맨날 술먹방 언제 하냐 물어봐 놓고서 막상 내가 술먹방 하면 안 들어오잖아요 언제 해요? 한다면서요? 이래놓고서 내가 술먹방 해오잖아? 그러면 안 오잖아요 소방첨자님 어서와요 그럼 이제 주먹방 하면 안 어울리는거 같을때 조금래 주먹방 해오잖아 네네네네 이렇게 먹으면서 너가 엄청 많이 내놔 네네네네네네 네 colder 옛날엔 저 신입때 제 첫방송이 30명에서 40명 봤거든요? 근데 신입때 출목방 했으면 10명 봤어요, 10명 10명 봤었어요 잡소리 크죠?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찌질 소리 나나요, 혹시? 아, 저거 위, 약간 이런 느낌 있는데? 어? 아! 아! 아... 아... 슈키즈성님 어디계십니까? 이랬는데 다른 방으로 가셨어요? 네, 저희 방 안오세요 아... 혜자 땡기 술 먹지마요 왜이래 이거 왜이래? 마이크 이상하죠? 여러분들 위잉거리 마이크 새로 사라- 잠깐만 응? 응 아 귀 넘겨야겠다 불편하다 여러분들 지금 괜찮죠? 지금 소리 괜찮죠? 어깨 보다 아니네 아 아 아 뚜루루루룸 하계스 매직 펀쥬우 아니 비제이들 마이크 동그란거 쓰잖아 아 아 잡소리가...어머 왜이러지 아 아 아 랄릴리 홀릴릴릴리 뚱뚱뚱뚱 뚱뚱 컬러 뚱뚱뚱 뿡뿡뿡 숙기 이쁘짱 뿡뿡뿡 응? 뿡뿡뿡 뿡뿡뿡 이제 안나는거 같애 뿡뿡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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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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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그 여러분 있잖아요 뿡뿡뿡뿡 뿡뿡뿡뿡뿡뿡뿡뿡뿡뿡 뿡뿡뿡 뿡뿡뿡뿡 less 뿡뿡so 뿡뿡뿡 뿡뿡뿡 뿡 뿡뿡뿡 proudly 아니 무슨 80만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마이크가 80만원이에요 이게 이거 6만원인데 여러분 이거 볼이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 음식이야 음식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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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링에서 방구 냄새나 음 됐어 그냥 마이크 이거랑 똑같은 거 사면돼 저 마이크 음 음 음 음 우리 38억짜리 우리 드래곤이랑 김수현이랑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주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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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즈와 꼬맥년이 과자 먹고 손에 묻은 양념도 안 빨아먹고 요플레 뜯어가지고 요플레 뚜껑에 있는 요플레 우리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식이 4천마리짜리 음 음 음 음 잘 먹을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 음 으 음 리즈님 팬가에 고맙습니다. 슈기 아일러뷰님 핀입 빼고 딴비제이 방에서 타비 발언하고 나있지 마세요. 리즈인데. 왜 뭐라해. 너 누군데. 왜 아일러뷰님한테 뭐라해. 그래서 강퇴 당했다잖아. 우리 배는 내가 시킨다. 어 느끼해. 느끼할 때는 초콜릿을 먹어야지. 안 그러니? 씽. 아니 옷 분명 몰라요 여러분들. 으음. 누가 정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